아이고... 마루에 대꽃장에 붙여놨어 아이고... 또 마루에 대꽃장에 붙여놨어 뜯으셔 경치는 좋네 저게 시트 마루 위에 대꽃 타일을 붙여놨어 이걸 뜯어내고 강마루 시험합니다 강의에 붙여 슬슬러 확산 주어진 출발 광산 기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망 좋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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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리다 더 빨리 너무 느려 쟤면 이래서 밥먹고 살겠나봐 아 일단은 하고 감사합니다.